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종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와 매출 누락 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 시간들에서 알아본 대로 약국의 경우 면세 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매출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익금액 부분입니다. 면세 수익금액으로 잡힐 수 있는 저희 자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간별 조제 현황, 세무신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세무신고 자료 분석,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금연치료 약제비,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결제 대행사에서 결제 수단별 매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근거로 매출 신고 시 면세 수익금액을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라고 하는 연간 총요양급여가 지급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종합수익금액 신고 시 합산된 수익금액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함으로 이 자료를 모두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세 수익금액 부분입니다. 과세 수익금액의 경우에는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OTC 판매 중에는 면세인 여산용품 판매나 또는 처방약 중에 일반약이 함께 포함됨으로 인해서 비급여로 오인하여 매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 수익금액에는 현금 매출 누락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오인되는 자료로 인해서 매출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 수익금액을 신고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중에서도 조재료와 약가를 합산을 하고요 또는 본인부담금, 공담부동금을 합계한 금액이 면세 수익금액이 됩니다. 아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매출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과세 수익금액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매출 신고의 방법을 고려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그 합계에서 공단에서 제공되는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일정 금액을 추가한 금액이 과세 수익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거나 사후검증에서 저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로만 생각해 주시고 세무대인 입장에서 또는 신고하는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국의 매출 신고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약국의 입지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처방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혹은 주택가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OTC 판매 매출이 높을 수 있는 등 모든 약국을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서 유의하셔야겠고요. 구세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기간별 존해 현황 매출 자료와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의 일정 이익률을 가산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여서 부가세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시어 매출 신고를 하는 방법과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